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니시공원에 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니시공원의 벚꽃축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쁜 모습들 담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니시공원은요 후쿠오카현에서 유일하게 일본 벚꽃명소 백선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벚꽃의 모습이 예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니시공원에는요 약 1300그루의 벚나무가 아주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텐데요 우선은 광장에서 보시는 모습이 굉장히 예쁠거에요 그래서 그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쪽으로 많이 captu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곳 신사를 나와서 우측편으로 가게 되면 이곳 미시공원에서 벚꽃을 보기에 가장 예쁜 장소 중 하나인 사쿠라다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벚꽃 골짜기가 되는데요. 이 벚꽃 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벚꽃의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지금부터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벚꽃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어서 중앙 전망 광장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곳에서는 아주 예쁜 벚꽃의 모습 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시네와 하카타만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실게요. 이 벚꽃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 벚꽃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 벚꽃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Cause you know I'll never leave But you're never gonna find me So just come over and get together So we can feel much better Together, dance till the sun goes down Let's have a little fun Like you and the dust and the I just wanna dance Oh, you and I Tonight, won't you take your chance My love, don't be shy Come on, show me what you've got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측 입구를 통해서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광장과 테르모 신사가 있었던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 하나하나가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계속 바꿔주세요 어린 ord? 어린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후쿠오카현에서 유일하게 일본 벚꽃 명소 백선에 꼽혔던 곳인 니시공원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이 벚꽃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순간에는 벚꽃 축제 기간이 끝난 시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대리 만족을 하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